아 네네, 이번에 해볼 것은 14번째 선콜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15번째 캐릭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, 현재까지 나온 후보는 총 30개의 캐릭터 아아,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아닙니다, 그냥 하겠습니다 자,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뽑기는 대포 뽑기를 통하여 한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0 캐릭터 맞지요? 한번 확인해볼까요? 2, 3, 4, 5 1, 2, 3, 4, 5 1, 2, 3, 4, 5 1, 2, 3, 4, 5 1, 2, 3, 4, 5, 6 오케이 30 자, 한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갑니다 3 2 1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7번째 캐릭터 뭐였습니까? 1, 2, 3, 4, 5 10, 15, 16, 17 아, 다음 캐릭터 데몬 어벤져 HP 캐릭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 아,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, 2, 3 2, 3 1, 2, 3 1, 2, 3